안녕하세요. 가수 영주입니다. 얼루어 랜선 레슨에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4월 10일에 제 앨범이 나왔어요. 그거를 맞이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실 때 특히 발라드를 부르실 때 노래 좀 부르는데 하는 그런 반응을 얻으실 수 있는 팁을 드려볼게요. 노래를 부를 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흡 그리고 두 번째는 발성 그리고 세 번째는 스킬들 기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 그래서 오늘 챕터 1부터 4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단계는 호흡입니다. 호흡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인데요. 네 보통 저희가 흉식 호흡은 편하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어깨가 어느 정도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호흡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흉식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하시는 방법은요. 배를 이렇게 감싸세요. 양손으로 폐쪽을 이렇게 감싼 다음에 이 폐에 호흡을 들이마시는데 마실 때 여기를 이렇게 펴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참은 숨을 하고 일정하게 뱉어주시면 돼요. 남아있는 숨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정도까지 쭉 뱉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깊이 마시는 숨이 복식 호흡입니다. 호흡 연습은 이렇게 해주세요. 복식 호흡의 느낌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누워 계실 때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애기들 보면 누워 있을 때 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복식 호흡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 어른들도 누워 있을 때 복식 호흡이 돼요. 누워서 호흡이 어떻게 들어왔다 나가는지 느껴보시면 앉아서나 일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호흡법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발성 연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입술 떨기라고 하는데 립트릴이라고 하는 호흡을 뱉으면서 입술을 떨어주면 돼요. 호흡이 또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아니고요. 소리가 또 너무 하고 나서는 안 되고 일정한 비율로 호흡과 소리가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나가는 소리와 목소리가 같이 일정한 비율로 나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피아노 앞에서 발성 연습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스케일 연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아노가 이렇게 있으면 첫 음을 기준으로 일정한 볼륨과 깨지지 않는 소리를 잘 내주시면 돼요. 네 이걸 스케일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나 이거 아무리 해도 피아노가 없는데 뭐 하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챕터 3로 넘어가 볼게요. 네 챕터 3 기교인데요. 노래는 담백하고 깔끔하게 부르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약간씩만 세련되게 불러주면 되는데요. 제 이번에 타이틀곡인 이 시간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그대 외로운 눈빛에 미쳐진 내 모습 이런 노래인데요. 이걸 디테일하게 해보면 용주의 팁! 호흡을 많이 주는 구간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그대에서 대 외로운 눈빛에서 채 비쳐 쳐진 내 모습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 알 것 같아 이런 포인트들에서 호흡을 뱉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대 그대 외로운 눈빛에 비쳐 진 내 모습 희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읗. 그러면 호흡이 톡 하고 터져서 나갈 거예요.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여러분 그럼 이제 챕터 4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노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정 부분인데요. 어떤 곡을 부르시기 전에 가사를 찬찬히 읽어보신 다음에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시고 제일 큰 메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캐치하신 다음에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같이 접목시켜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더 편에서 불렀던 우리 둘만 아는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불렀어요. 정말 둘만 아는 어떤 그런 추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서 불렀던 것 같고 용주의 감정 팁 뭔가 저만의 방법은 굉장히 많이 일단 들어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가면서 들어보고 또 그때마다 불러보고 제가 어떤 감정으로 부를 수 있는지를 느껴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햇살이 비치는 낮에 제 침대 위에서 들었을 때는 그대 외로운 눈빛에 비춰진 내 모습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약간 이런 밝은 느낌이었어요. 새벽에 조용할 때 혼자 가사를 곱씹으면서 불렀을 때는 어떤 쓸쓸한 감정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절대 표정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저 용주와 발라드를 부르는 꿀팁 을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가 노래를 해석하거나 연습할 때 하는 방법들이고요.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계속 불러드렸던 제 노래 이 시간이라는 곡이고요.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여기까지 용주였고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